2 자 양 팀의 대결 함께 가시죠 에이스 매치 출발 첫 포인트 3구 김연서 번개 같은 김수는 02년생 강한 서비스 3구 맞받아 치는 소환합니다만 지난 에이스 매치 1승이었습니다 네 윤지연 선수 상대로 자 김문수의 3점을 더하면 4위를 굳힐 수 있습니다 2 4 2 3 3 3 3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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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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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6 6 7 7 7 7 8 10